제가 웃으면 어떡하죠?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기 전에 짧은 홍보 기회 드리고 네, 홍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리머 클라베라고 하고요 1월 18일에 새로운 싱글 앨범이 나오고요 기린이 조금 더 그리고 이제 1월 27일에 제가 단독 공연을 하는데 벨로주 망원에서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멜론 티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티켓은 혹시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